자 리주버네이트에서 주버나여 주버나여 청소년의 이 단어 다 아실 것 같고요 여기서 주번 니네 초등학교 가면 반에 뭐 있니? 주번 있는데 아냐? 이거 회심의 일격인데 좀 받아줘 어젯밤 선생님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했어 내일 가서 이거 주번 얘기해야지 주번 초등학교 주번 주번 됐지? 어른들은 주번 그런 거 없어 초등학교만 주번 있는 거야 초등학교 어린이 그래서 이게 청춘 어린이란 뜻입니다 주번 주번 됐지? 주번을 다시 해 주번을 위가 다시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야 이게 회춘하는 거야 60세 70세 할머니 할머니도 모아놓고 자 오늘은 김할머니가 주번이네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초등학생 된 것 같아요 이게 리스버네히트 회춘하다 야 이런 유체도 안 까먹어 이거 나온다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 너는 여행을 지켜주셨대요 너는 저기 난 다음 너는 여기 손에 quiser